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수업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 했던 거 복습을 해볼게요. 페이지 77페이지를 표시면 의사표시가 나오죠. 자, 의사표시의 다 아시죠?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요. 의사표시 구성요소,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를 우리가 효과의사라고 하고 78페이지 표시를 표시행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것은 뭐죠? 묵식적 의사표시죠. 자, 묵식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모든 의사표시는 묵식적으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식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다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79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가 하는 이론이죠. 자, 의사표시는 합치되어야 되는 거죠. 다만 불씨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의사주의고요. 표시,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표시주의인데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연결되고요.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는 거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과 연결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취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 결국 두 가지가 있습니까? 절충주의인데 규범적 해석, 의사주의가 원칙이니까 아니, 규범적 해석,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표시행위의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자, 이제 80페이지의 의사표시에 불을 취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점. 자, 의의는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을 취 됐고요. 불을 취 됐을 거니 알면서 아는 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고요.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81페이지는 판례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후로 치수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제3자는 선이 이기면 하면 되고 무거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3자는 스스로 자신이 선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적용 범위입니다.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된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유효하고요.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꼭 기억할 것이 뭐죠? 공법상 행위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이나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상 유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8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통정어의 표시가 나오죠. 자, 의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데 잘하는 점이 뭐죠?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통정어의 표시는 항상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구별 개념입니다. 85페이지 은재킹임. 자, 실제로는 증여하고 싶은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 매매,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한데 증여를 숨어있다 그래서 은닉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한 거다. 상대방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상대방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여하러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물무라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 86페이지입니다. 신탁행위죠. 민법상 신탁행위라는 것은 뭐냐? 실제로 주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 따라서 양도담보나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사행위, 뭔가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를 우리가 사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행위는 채권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87페의 요건입니다. 간단하죠? 의사와 표시가 불을 쐈음을 알면서 했는데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요. 효과, 당사자의 사이는 언제나 항상 무효가 되고요. 넘기셔서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자, 제3자는 첫째, 선의 이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또 제3자는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3자가 선이라는 이유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후에 취득하는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89페이지 제3자가 뭐냐?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제3자다. 따라서 새로워야 된다.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90페이지 오시면 박스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외우는 곳이 아니라 연습을 하는 곳이고요. 다만 꼭 외워야 될 것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서 2번 가장 매매기한 순회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새롭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 철회죠. 자,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다. 적용 범위.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잖아. 따라서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의 경우에는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92페이지에 이제 착오입니다. 자, 착오는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하고요. 개념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동계착오죠. 자,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계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계착오를 중요 부분이라는 이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94페이지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데 첫째,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뭐냐 해서 95페이지죠. 일단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인데 유의할 것은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시가, 가격의 착오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왜요? 거래의 안전보호죠.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다.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단순한 과실,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과실이라는 말은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경우를 말하는 데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은 경과실,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효과, 취소할 수 있고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넘겨주셔서 배상 측이 문제인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요. 착오와 관련된 문제 해가지고 1번 대리에서 본인이 의사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착오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2번, 점단 일관이 잘못 전달됐다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아니지만 표시 기간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는 거죠. 다른 제도와 결합이죠. 1번, 착오와 사기.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2번,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판례는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하자담보 책임에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고요. 3번, 착오와 해제입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게 되면 해제당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계약금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후에도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마지막으로 착오와 법률의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하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의 진도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